그 있잖아 네? 너하고 같이 했으니까 좋다고 고마워요 오늘 저녁에 슈퍼문 뜬데 작년보다 훨씬 더 크게 뜨네 이 슈퍼문이 뜨는 이유는 지구가 공전을 하면서 타원형으로 도는데 그렇구나 예쁘겠다 오빠 혹시 할 말 없어요? 하나 먹을래? 우리 만날래요? 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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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. . . . . . . 2분 3분 다행이다. 더워? 네? 우리 들어갈까? 아, 아니에요. 그냥 여기 있어요. 가까이. 좋다. 오늘 오빠랑 많이 가까워진 것 같아서. 세상에서 제일 가까워진 기분이야. 꼭 그렇지만은 않아. 조금만 다르게 생각해보면 말이야. 너하고 나는 가장 가까이 있는 게 아니라 너하고 나는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거야. 그러니까 이게 지구라고 생각해봐. 네가 여기, 내가 여기. 그러니까 우리는 이 지구만큼, 이만큼 멀리 떨어져 있는 거야. 잘 봐봐. 네가 여기 있고 내가 여기 있어. 네가 여기, 내가 여기. 그러면 이 지구는 반지름이 3.14152 파이잖아. 그러니까 반지름 곱하기 이 거리를 하면 우린, 어! 우린 가까워졌어. 호우와! 어! 우리 또 한 번 가까워졌어. 야! 하하하 lubric. 하하하 Anthony... 오빠! 오빠, 우리 그러면 거꾸로 갈까? 그럼 세상에서 제일 가까운 사이가 될 수 있을 거야 안녕 건지야 우리, 우리 사귀는 거지 건지야?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No matter where you're from, all around the world it's just, it's one unique, one special vibe